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네 를 사용해서 말해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2시간 걸려요. 학교가 정말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2시간 걸려요. 학교가 정말 멀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네 를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학교가 멀어요. 네 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멀다. 받침이 ㄹ이에요. ㄹ이 없어져요. 학교가 정말 멀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말해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2시간 걸려요. 학교가 정말 멀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을 봐요. 오늘은 도로에 차가 정말 맞아요. 그래서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왜 막혀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차가 정말 많아요. 네 를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정답이 뭐예요? 차가 많아요. 차가 많네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말해요. 오늘은 도로에 차가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길이 막혀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스테을 저장할 때 이동pas. census.